다음 주에는 한 번도 빠지지 마세요. 건강경도 식후경이라고, 하안경도 식후경이요. 업장소매를 하는데 제일 1번 뭐죠? 예경, 예보를 잘하라. 두 번째 업장소매를 할 때 두 번째, 이 번째는 참여를 하라. 세 번째는 수의 동참하라. 아마 있는 사람은 혼자 밴드, 밴드, 홀로코스터 빠지거든. 수의하라. 함께 기뻐하고 동참하라. 남은 잔치할 때 배아파하지 마라. 그게 아주 내 업장소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좋은 일이 있으면 근청하라. 좋은 어른들이 계시면 모셔다가 법문도 듣고, 좋은 자리에 있으면 또 남을 근청해서 그 자리에 자기가 주관자가 되기도 하고 업적은 참가자가 되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 제일 마지막이 해양하라. 어쩌든지 옹졸한 마음을 돌이켜서 대범하게 살아라. 대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평범한 거. 대범. 범상치 않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그런 소리를 써놨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가 옵니까? 적정이 찾아온다. 고요함이 찾아온다. 귀신론의 근본 번뇌 마지막 끝나는 자리의 해설을 우리 선생님께서 별개 해놓게 해놨거든. 적정이 극락이다 해놨거든. 적정이 극락이다. 여기 적정음에 우리 적정음이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잡념이 없는 무념 무잡념의 세계 번뇌가 없는 그 자리가 극락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서방 극락 이렇게 안 해놨고 적정적 극락이다. 원조선생님 정말 정확하게 귀신론을 그렇게 해놓으셨거든. 적정이 극락이다. 조금 전에 뭐라 했죠? 예불 예경 어른한테 공손하게 도반에게 도리 있게 좀 모자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잘하라. 이것이 업장 소멸에 힘없으면 의시되고 무시해버리고. 또 어른한테는 예경하고 존중하기보다 아부해버리고. 아부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행동을 해요. 평소에 안 사오던 거 막 송이도 사오고 희한한 짓거리 한다니까. 특이한 행동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건 적시에 교원 영색한 자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 그러면 이제 예경을 하라. 그 다음에 고집 세우지 말고 내 잘못했는 건 잘못했다 할 줄 내 잘못했다라면 속 편한 거야. 이번에 우리가 특강살림하면서 뭘 다 도맡아 해야 되는 사람이 뺀질 뺀질 그러고 일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하겠노. 원래 내 성질 같으면 업어치기여서 폐지기쁘고 싶지. 그런데 선임께서 열심히 준비를 잘 해냈어가지고 참 어른 선생님들 편하고 저도 편하고 대중들이 다 편하게 잘했어요. 아 아닌데요. 그것도 양심이 찔리는 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도 절대 나무라 하면 안 돼요. 육조선님이 잘 나무라지만 그때는 제가 제정신이라서 안 나무라는 거다. 그러니까 어른 선생님한테도 여하여 저게 아주 총괄적으로 다 지휘해가지고 다 편하게 잘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더 미안하게 만들고 그거 누구한테 뵈하느냐. 얼지 문덕 장군한테 뵈하느냐. 얼지 문덕 장군이 옛날에 수나라 장군 누구죠. 우중무이한테 글을 보내면서 신책은 그대의 신기한 전략은 구천문이라 하늘의 이치를 다 통달했고 신묘장구 할 때 대달하니 할 때처럼 신묘, 묘락은 그대의 아주 뛰어난 묘사는 궁질이라 땅의 이치를 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다 통달하고 계신다. 전성 그대께서 전쟁에 이긴 공이 전성 공이 기고 오늘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자자하게 칭찬하고 우중무이가 얼지 문덕을 무참하게 이겨가지고 수나라가 한테 고구려가 꼬꾸려졌다고 온 첨은 이제 이제는 아까 했던 도설천 있죠. 지족 만족할 줄 알았으면 원, 원컨대 운지라 그만, 우리 그만 이제 돌아가 주셨으면 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했거든. 우중무이가 뭐랬죠? 이야, 얼지 문덕 겁먹었다. 밀어라. 이러고 청천강 건너다가 살수에서 홀딱 다 죽어버렸죠. 살수대척. 그러니까 남이 음식 대개 맛없을 때는 음식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하완경 읽은 사람은 맛이 참 신기하네요. 이걸 먹고 토할 것 같이 음식 죽어버릴 것 같으면 맛이 참 특이하네요. 도저히 못 먹고 욕이 나올 것 같으면 이 맛이 불가사의하네요. 이러면서 이제 그래 뭐 전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우리 읍의 종자가 악의 종자가 악의 업불이가 탐진치가 깊고도 깊어서 남을 용납하는 것은 옹졸하게 못하고 그죠? 제 자신의 변명은 한없이 너그럽게 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인생살인데 하완경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돌이켜 가는 거죠. 그래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무조건 수위동창 수위동창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서 홍삼 냈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야 돼요. 계속 내야 돼요. 한 번 내고 이런 게 아니고 나도 한 번 해야지. 이건 하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원하 세세 생생처 상어 공양 불태전 항상 공양하고 이제 보살행은 그런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날정마다 좋은 국토 한 번만 좋은 국토가 아니고 날정마다 좋은 국토는 그거 있는데 타화 자제천항 난성지라 또다시 수 없는 타화 자제천항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덕자제천항 자제를 얻었다. 묘목주천항 묘무관당천항 용맹혜천항 묘응구천항 묘강당천항 적정경계문천항 묘륜장음 묘자라고 하는 것은 나사도 왜 큰 나사 있고 작은 나사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딱 맞는 거예요. 온도도 맞고 시간도 맞고 적절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절대 다른 게 부당하게 달라붙지 않는 게 묘하죠. 아 신묘하다. 이러면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신묘합니까? 이렇게 환하게 본다. 환하게 듣는다. 여지 없어요. 이게 어른 선생님한테 누구한테 빌린 것도 아니고 부모도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건 내가 여지 없어요. 환해요. 이게 또 잘 때 또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뭐에 꿈도 한 번씩 꾸고 아주 신기해. 목소리 나왔네. 나왔다. 목소리 안 나와면 어떻게 할 거야? 맛을 보니까 또 달콤한지 어떤지 또 분별하려고 여지 없어요. 하, 예, 꽃을 예자죠. 예, 해, 자제천안가 하예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꽃과 꽃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오메하잖아요. 그것도 보면 인다라력, 묘장음, 강명, 천하, 이와 같은 데 상수가 되어 그 수가 한량이 없었습니다. 모두 자제한 방편과 강대한 법문을 부지런히 닦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제한 방편 아까 자제한 방편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죠? 정진까지 해도 원래 방편 바라밀이 되는데 나중에 되면 저 위에 방편 바라밀이라고 해서 묶어지죠. 강대한 법문을 부지런히 닦게 되면 사람이 타화에 자제한다. 자제천왕이라 불신 주변 부처님의 몸은 덩벗겨라 불안것이 벗겨와 같아서 보응중생실현전이라 중생에게 널리 응하여 아밥에 나타난다. 필요한 사람이 중생이겠죠. 종종교문 우리 흔히 종교라고 했을 때도 교문이 바로 교에 해당하는 거죠.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고 이 일심의 자리를 마음을 가지고 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높낮이에 따라 가지고 차별을 두어서 가르치는 것을 교라고 하죠. 각가지 가르침으로 항상 교와 하사 어법의 모든 법의 자제 능개오르다.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시추에이션에서 다 자유자제하게 깨닫게 한다. 타화자제천왕은 강대한 법문으로 중생을 성숙시켜서 자유자제한다. 타화자제천왕은 자제한 방편을 수습해서 강대한 법문으로 중생을 교화하는 화타로 스스로 즐거움을 삼는다. 타인에게 오락기구를 만들게 하고 스스로 즐기며 자유자제함을 나타내는 까닥에 타화자제천왕이라고 이름한다. 육건에 조동이 없는 것을 적정이라고 한다. 눈에 끄달리고 귀에 거슬리고 코에 입에 매여가지고 생각이 번데스러우면 적정이 아니죠. 무안입이 설신이 모시락되는 게 침몰되거나 들뜨거나 혼침과 도고가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상태를 적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라밀 행에 배대하면 적정이라고 굳이 이렇게 청량국사가 설명해 놓은 것은 보시 바라밀, 지게 바라밀, 인욕 바라밀, 정진바라밀 다음에 뭐예요? 선정 바라밀이 한의지, 이구지, 발강지, 현전지, 난성지죠. 저 뒤에 하원경 10지품에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때 보면 제5지, 난성지는 무슨 바라밀을 주로 닦는다. 선정, 적정 바라밀을 주로 닦는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육건은 빛과 소리와 맛과 향 등이 출입하는 문인데 그러한 경계에 집착이 없으면 비로소 경계가 공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이라고 한다. 대범천은 현전지라. 현전지라고 하는 것은 현전, 현재의 앞에 있다가 손꼽보듯이 환하다고 하는 거죠. 젓가락 들고 밥상에 반찬 찍듯이 환하게 보는 거예요. 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범천왕이 있었습니다. 무슨 범자입니까? 하늘범자, 깨끗할범자. 이른바 시기천왕과 해강천왕과 선해광명천왕과 보은음천왕과 간세음자재천왕과 적정광명안천왕과 강병시방천왕과 변화음천왕과 강명조요안천왕과 열의해음천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소가 되어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모두 큰 자비를 갖춰서 중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강명을 널리 비춰서 거둘러 하여금 즐겁게 하였습니다. 시기 대범천왕의 잔탄이라. 시기는 뭘 시기를 했습니까? 인도 말인데 이쪽으로는 머리 위에 육개가 뚝 올라와 있는 시기를 했죠. 불신, 청정, 상정멸이라. 부처님의 몸은 본래 없다. 그것이 청정이고 본래 없으니까 소리나 모양이 없으니까 정멸이라. 정멸. 본래 무일물이 불신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쪽의 성질로 볼 때는 성이라고 하죠. 또 그것이 나타나는 국토의 현상으로 볼 때는 불찰이라고도 하죠. 불찰이나 불신이나 불성이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사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왜 우리 흔히 잘 외우는 개성으로 법신, 청정, 광, 우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법신이 사람 육신처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색신도 있고 법신도 있고 이렇잖아요. 불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강명조여 변세간이라. 강명을 빚조 세간에 두루하되. 무상, 무행, 무형상이며. 그건 줄줄 꺼야 되겠어요. 무상, 무행, 무형상. 우리 흔히 색이라고 표현할 때도 구사론에서 표현하기를 색이라면 한 번씩 강의는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나타날 현자 써서 현색이라면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현색이랍니다. 현대할 때 현자. 밝힐 명자처럼 현색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모양이 오므리냐 폈느냐 행주자와 움직이는 형태, 작용하는 형태를 했을 때는 현색이라고 합니다. 현색. 그리고 또 하나는 형색이라고 할 때 있어요. 형색. 꼬라지가 어떻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모양이 둥그냐 길쭉하냐 좁으냐 작으냐 이럴 때는 형색, 현색, 현색.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이제 우리는 여기서 공부하면서 치밀하게 한 번씩 짚어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서 하고는 그런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뭐 무상이라든지 아 이거는 형색에 해당하겠구나 무행이라고 하는 거는 현색에 해당하겠구나 무형상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현색에 해당하겠구나 이래서 제가 한 번 다시 짚어본 겁니다. 비어 공운 여시견 이르다 그런데 이 뜻하고는 그거하고는 좀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한번 알아놓는 거죠. 그게 경제를 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의 개념이 정확해야 그 뜻이 나타나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편적으로 법은 다양한 형태의 해석이 100가지, 1000가지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정확한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선임이, 선방선임이 한 번은 눈에 길이 막혀가지고 내 같은 강사가 열방경을 강의하는데 저 뒤에 듣고 있다가 막 깨끗깨 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길이 막혀서 가지는 못하고 노는 김에 밥도 한 그릇 얻어 먹었겠다. 거기서 선방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열방경 강의한다는 게 뒤에 앉아서 저녁에 예불 끝나고 강의하는데 앉아있는데 산을 내려갈 수도 없고 그때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좀 씻다 가지면 돼.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열방경이 주로 얘기하는 게 불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불성. 법류 심자는 개당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 이게 열방경의 주사상이잖아요. 물론 마음이 있는 사람 모두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개유불성, 신류불성 하는 거. 그게 열방경의 주된 사상인데 열방경이 누구에게 다 있다 이거지 열방성이. 절대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그 강의하는데 한 선생님이 막 걸걸걸걸 선방수자가 웃어버렸어요. 내가 어떤 강사가 이렇게 강의 한참 하다가 무참해지고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그 선생님 밖에 선희 좀 뵙시다. 제 방에 차 한잔 합시다. 차를 한잔 하면서 오늘 제가 강의하는데 혹시 뭐 좀 잘못된 게 있으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재미있어서 웃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좀 솔직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런 게 절대 없어요. 그 선생님 강의 재미있고 오늘 좋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도 항상 미심쩍은 게 있어서 그런데 오늘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고 좋은 게 있으면 한번 토론하자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해요. 지금 제가 어디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같이 강의하고 난 뒤 한 시간 반 강의하고 정신 먹고 오후 시간에 티타임 가지면서 항상 족집게 강의를 하거든요. 다 끄집어내고 서로 토론해야 돼요. 아는 부분만큼. 진도는 말이 안 나가면서 아느냐 모르는 건 내가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또 배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깔깔깔 웃어. 스님이 정색을 하면 제가 스님이 얘기하면 믿겠습니까? 그걸 듣겠다고. 아유, 선배님. 그럴 건 없죠. 아니, 진짜니까. 스님 사실은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불성을 모르고 불성을 개념을 모르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웃었고 웃었습니다. 그 스님 보탈을 써서 선방 바로 갔지. 우리 가르치던 스님 또 한 번 계셨어요. 침을 배울 때 호련이 이게 무명이 덮여가지고 불가기가 되어버렸다. 그럼 호련이는 스님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아, 그건 나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지금 총님의 윤화보고 계십니다. 그때 보탈을 써서 바로 선방 가셔가지고 삼십 몇 년째 선방만 일종씩 하고 돌고 계십니다. 요즘 호련이 찾으셨는가 모르겠어요. 호련이 때문에 호련이 떠나버렸어요. 강의하시다가 여름 하한 거 마치시고 호련이 떠나서 그 해 도한 거부터 선방 가셔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정진하시고 계신 스님 다 인연 따라 다른데 마치 허공의 구름처럼 나타나시네 대범천은 연민심으로 중세에 강명을 비추어 기쁘게 한다. 대범천은 뭐다? 초선 이 초선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의 생활을 정리한다. 그래서 이생 희락지라 얘기합니다. 이생 희락지 이 떠날 이 자 생 욕계의 생활 욕계의 생활을 욕심의 세계를 아까 어제 대자재천까지 욕계잖아요. 그죠? 그걸 벗어나면 여기서부터 선정에 관계된 사람들 우리 흔히 육도 윤회를 도는 것은 욕계 그죠? 욕계 무색계에 가면 중엄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육아사진원에 내가 자세히 봤어요. 무색계에는 중엄신이 없어요. 이 새끼의 중엄신은 색선백이라 우리 흔히 라자 색선백 공점 이염지 하잖아요. 그죠? 중엄신이 참선을 마해하던 중엄신은 색선백이라 색이 아주 하얗게 비단결같이 곱다는 거예요. 인도에 나 축생 사람으로 돌아올 중엄신은 황금색이라 그래요. 거기 육아사진을 자세히 보면 지옥이나 아기 축생으로 떨어질 지옥이나 아기에 떨어질 중생들은 머리가 밑으로 향한다. 천상으로 갈 사람은 위로 향한다. 축생 인도는 머리가 옆으로 향한다. 사람으로 올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황금색으로 보인다. 지옥 갈 중생들은 장작 타다 망 것처럼 시큼히 그렇다. 이렇게 표현해놓고 아기 같은 중생들은 물빛같이 연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표현해놓죠. 그러면서 참선을 많이 한 사람들의 중엄신은 고운 비단길같이 색깔이 곱다. 이렇게 육아사지론에 기록된 걸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세요. 제가 본 건 제가 본 거고 그걸 위에 찾는 거 그건 나 모르겠어요. 나도 다시 찾으라면 그런데 육아사지론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육아사지론이에요. 저는 천재이기 때문에 거의 기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놓으면 농담을 해놓으면 그 선생님은 지자랑 마이한다는 자랑하는 사람보다 자랑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이 더 못된 사람이에요. 여기는 초선은 이생희락지다. 욕계의 생활을 정리하고 선정의 기쁨을 희락이 처음 도단한 곳이다. 중생을 자애롭게 얘기하고 참선을 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비로워요. 무조건 자비로워. 자비로워. 참선이 안 돼. 탐진치가 있는데 그게 무슨 참선이 되겠냐고. 그렇죠? 개파한 사람들은 참선을 한 사람은 아니라고. 선빵을 의지해가 있는 기생충이라. 여기서 영하 있잖아요. 영하 왜 웃어요? 사실이지. 선빵에 있다고 다 성격이 아니잖아요. 수자가. 강당에 있다고 다 강당이 아니죠. 옛날부터 심차 말법 실비상이라 참 슬퍼구나. 말법 시대에 실로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퍼다. 심차 말법 실비상 불법 무인 덕주장이라. 이 불법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사람이 없다. 미해동문 선자강이라. 함경도 읽지 않고 경전도 읽지 않고 불교대학 강의한다고 강당에 앉는다. 미해동문 글을 읽고도 이해를 못하면서 선자강이라. 그죠? 강석에 앉는다. 부정행각 변성당이라. 참선에서 수행하고 수행하고 운수행각 하지도 않고 상당 번문한다고 조실이라고 큰 선생님으로 턱 앉아있다. 부정행각 변성당이라. 공복 고심의 사아양이라. 빈배 가득 알마만 가득해 공복의 고심 암한심만 높았어. 사아양이라. 매하고 울지도 못하는 아양성이라고 아양성 번문 못하는 중은 번문을 해도 전도설법이나 오염설법하는 중은 번문을 못하기 때문에 벙어리 염소 같다. 벙어리 염소 에 사자오는 커녕 에 하고 못 운다. 공복 고심 사아양이라 하니 봉건 휴견 휴게차 지옥 장군 고시장인가 그런 게 있죠. 명교 지옥 고시장 후배들에게 권하노니 부지런히 공부해가 지옥에 그런 쓰라린 걸 좀 면해라. 이런 얘기가 우리가 침문 배울 때 배웠죠. 침문 어디 서문에 영주 윌사 면 주지 그죠. 침문 저 뒤에 개송에도 있고 침문 처음에도 앞에도 있죠. 그거 참 신기한 게 여러분들은 지나고 나면 싹 까먹어버리는 마음이 그렇게 싹 비우고 좀 뒷것이 없네. 싹 까먹어버려. 욕심을 버리고 깨끗한 사람 대범천 왕중은 욕심을 여의고 고요함으로 뭐라고 한다. 범어서라고 할 때 범자 그죠. 깨끗한 범이라고 한다. 갖추어 말하면 범마이고 이게 범마 이게 선어로 같은 데 서가모니하고 질문을 와서 하는 범마 정덕이니 이런 게 전부 이런 뜻입니다. 범마 많이 나오죠. 선어로 이렇게 보면 청결 적정하다. 오염된 욕심을 떠났으므로 청결이라 하며 근본 정을 얻었기 때문에 적정이라고 한다. 초선천은 인간의 연하를 먹지 않으므로 비식과 설식이 없다. 자기가 초선천쯤 갔다 하면 냄새와 맛새 이런 말초신경에 단이 써니 이런 데 십이 안 한다 이거예요. 그죠. 초선천만 잃었다면 이렇게 된다. 다만 아직도 멀리 보는 안식과 이식과 신식과 의식이 일으키는 휘락의 느낌과 심사 자세히 살피고 대강 살피는 건 사유의 능력만 있다. 다음에 또 이선에 가보면 또 자세하게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 중에 누가 초선천까지 갔다 이선천까지 갔다 시비하잖아요. 그죠. 이 경전 이걸 확실히 갖다 대놓고 옛날 근거를 갖다 대놓고 설명해야 돼요. 수박을 먹다가 맛을 잃어버릴 때도 있거든 강가에서 그건 초선의 경험이다. 무맛으로 콧구멍이 막혀서 비식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입맛이 떨어지고 설식 이런 게 아닙니다. 한참하다 깊이 몰입해 버리고 그렇게 쑥 나가 떨어져 버릴 때 있거든 맛에 안 떨어져 왜 우리 맛없이 이렇게 먹고 이럴 때도 있잖아 집중해가 있을 때는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덜 있어요. 욕계의 악법을 멀리 희락의 느낌을 일으키미로 이생 희락지라고 총칭한다. 강음천왕 빛의 음성 이때는 소리로 깨끗 지르는 게 아니고 빛이 나와서 서로 전하는가 봐요. 이때 강음천 또다시 한량없는 강음천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해락강명천왕과 청정묘강천왕과 능자재음천왕과 채성염지천왕과 가해락청정묘엄천왕과 선사유엄천왕과 보음변조천왕과 심심강음 무구침강명천왕과 채성정강천왕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상수가 되어 거수가 할 양이 없었습니다. 모두 넓고 크며 고여하고 즐거운 걸림이 없는 법문에 머무렸다. 이걸 갖다 뭐라 합니까 정생 희락지라 하죠. 가해락강명천왕의 찬탄이라 안영여래 석소에 내 생각하건대 여래께서 진난날에 행하신바 성사공양 무변부리로다 수없는 부처님을 섬기고 공양한 일이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보문서님이 오늘 홍상공양했는데 한 번 하고 말지 말고 뭘 했어요 수없이 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도표를 한 번 찍었다. 언제 해야 돼요? 계속 찍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런데 죽고 나서도 계속 찍을 돈 남겨놓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공양주가 밥을 했다. 해인사에서 영웅 노선이 공양주를 몇 년 했어요? 17년 하셨다. 17년. 우리 공양주 해인사에서 한 6개월만 살아나면 막 허리에 부사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은 1년 하고 또 1년 하고 또 1년 하고 또 1년 하고 계속 하신다고 그런 보살행을 하시거든. 우리 은사 선생님이 제가 해인사 오니까 내가 19살 때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그래 말씀하시대. 지금도 지금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매주콩을 삶았는데 내가 19살 때 하루에 9가만이 삶았다. 19살짜리가 매주콩 9가만이 삶았으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콩 9가만이를 하루 종일 삶으셨는가 봐. 내가 매주콩을 19살 때 9가만이나 삶았어? 그건 제법 의외란 말이고 저는 한 가만이도 안 삶았어요. 우리 은사 선생님은 공양간을 좋아하시니까 매주콩 삶은 걸로 법으로 삼으시대. 매주콩 삶은 걸로 수 없는 신신과 같이 청정한 업을 여본신심 청정업 청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업 자체도 청정하지마는 하지만 어떤 좋은 일을 하든지 거기에 끄달리고 상을 내지 아니한 모양을 뭐랍니까? 청정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착각하시오는 것 관삼륜 청정이라고 하죠. 관삼륜 청정이 뭐죠? 주는 물건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100% 빵점 주는 물건도 받는 사람도 주는 물건도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본래 없다. 이것이 삼륜 청정이다. 주는 사람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필요에 의해서 받는 사람이 생겨졌고 인연 따라서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주는 사람이 생겨졌고 필요에 의해서 그 물건이 생겨져가 인연 따라 있을 뿐이지 불수자성 수연성이지 그 물건이 깨끗하다거니 추접다거니 받는 사람이 모자란다니 주는 사람이 잘났다거니 이런 생각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보시를 하되 부주색 보시 부저성향 미촉법 보시로다. 그게 이제 청정한 업입니다. 그게 안되니까 아마 시끄럽잖아요. 자리를 뺏고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 종지가 직진심 견성성불이 아니고 임전무태 결사항정으로 바뀐 지가 오랫동안 부처님의 위실력으로서 지금 다 보도다. 강음천왕은 심오하고 고요하고 무장의 법문에 머무른다. 강음천왕은 제2선천왕 제2선천왕은 뭐죠? 제2선천왕은 뭐라 하죠? 우리 정생 희락지 도단한 선정으로서 기쁨을 삼는다. 말할 때 입에서 뭐가 나온다. 맑은 빛이 나오기 때문에 강음천이란다. 레이저도 아니고 맑은 빛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마다 전부 지혜롭고 따라가볼 만한 기본 본보기가 된다. 이렇게 봐도 안되겠습니까? 경강구의하자면 양심에 쪄달리는 그냥 남 속이는 말은 아예 안 한다. 이런 사람들은 굳이 입으로 소리 내가 하는 거야. 눈빛만 봐도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걸 이심전심 말고 뭐라 했죠? 이층? 전찍. 처녀 총관들 윙컴하면 더 서로 아니까 이층? 전찍. 징긋하면 당하는 거야. 심사가 없으면 언어도 없다. 우리 어른생들 이번에 왕복수 강의할 때 말씀하셨지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맥꼭지를 구르고 구르고 해서 안에 있는 생각이 상대 구미에 맞춰가지고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양념이 너무 많이 버무려져서 되어버린 게 말이라. 그래서 그날 그 마지막에 강의할 때 입이라고 한 것도 입이 끝나야 될 일이 입이 이제 조금 이제 말을 거칠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입이 갑자기 입을 내 입을 뭐로 만들어버려요? 주둥아리를 만들어버리고 내 입을 조금 더 말 마해가 뭘 만들어요? 아가리를 만들고 또 입을 막 욕을 하든지 입이 이제 개차반이 돼가지고 뭘 만들어요? 주둥아리를 만들어요. 자기 입을 왜 자꾸 격하를 시키냐 입 하나로 한 달에서 끝났으면 끝인데 두 말 세 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절에서는 매일 사마타 수행할 때 뭘 시킨다고 했어요? 무건을 시킨다. 무건 상경용 치라면 무건 밥 먹을 때 무건 여부랄 때 무건 우리 전부 무건이잖아요. 신심통제는 성무기위종이라 닮아서님은 9년 동안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강엄천왕은 제2선 점점 근심을 점점 여유게 되므로 말을 할 때 입에서 맑은 빛이 나오고 강엄천의 한테 심사가 없어요. 심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게 심이요. 자, 이리 보세요. 보신 게 심입니다. 자,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게 삽니다. 이게 탁 보면 심이요. 이렇게 손이 펴지는 모습을 자세히 관하는 것은 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가 이게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에 대해서 탁 이리 보는 이런 상태는 거칠게 보는 형태 대목 개요로 보는 것을 심이라고 하면 개요 분석으로 보면 뭐가 돼요? 사가 되는 거예요. 자세히 덜 받아 보는 거예요. 유관으로 보는 게 심이라면 현민으로 덜 받아 보는 게 따지고 보는 게 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척 볼 때 그냥 속눈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자세히 덜 받아 보니까 어, 쌍꺼풀이 있네 속눈썹이 있네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그냥 사람이 그냥 눈꼬녕만 뽕뽕 뚫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쌍꺼풀이 찐하네, 마네 뭐 얼굴이 껍네, 희네 이런 거는 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심사 요거도 안에서 그냥 아휴 이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에요. 지금 안에 있는 심사도 없고 살피는 생각도 없고 밖으로 나오는 말도 다 끊어져 버리니까 그걸 갖다 뭐라 합니까? 광음이라. 안에 잡생각이 없고 바깥으로는 잡담이 없으니까 또 극강정이라고도 하는데 맑은 빛으로 자타를 두루 비추는 까닭이라 정생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경계를 분별하는 것을 여유였으므로 바깥 경계를 여유 보니까 말이 끊어져 버렸죠. 그리고 안쪽에서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리니까 심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바깥 경계를 지금 말이 내가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 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안에 있기 때문에 말로 막 뽑아내잖아요. 그쵸? 지금 빨리 해줘야 되겠다 늦게 해줘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못해야 되겠다 심사가 안에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바깥으로 밀어내면서 그 심사 정도에 따라서 말소리가 굵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말이 빠른 건 피가 빨리 돌아서 그래요. 피가 빨리 돌아서 말할 때 맑은 빛이 나온다는 것은 진실한 말을 한다는 뜻이다. 안식과 이식과 신식이 없다. 이야 이거 진짜 굉장하네. 심사의 사유도 없다. 오직 제 육식에 고수는 없고 고수는 뭐죠? 괴로움 희수와 사수만 작용하게 된다. 기뻄과 사수라고 하는 건 뭐죠? 불고락수라 괴롭지도 절겁지도 아니한 거 무심한 거 사라고 하는 거는 무심한 거예요. 좋고 싫고를 다 버려버린 마음이 사수라고 그래요. 좋은 마음만 취하려면 낙수 나쁜 마음을 취하는 건 고수 좋고 나쁜 걸 불고락을 고락하지 않는 건 사수라고 하거든요. 사수를 다른 말로는 불고락수라고 해요. 고수 낙수 불고락수 불고락수를 다른 말로는 뭐라? 사수 버렸다. 사수를 다른 말로는 사념이라고도 하는데 행동으로 옮길 때는 행사라고도 하죠. 행사 그러니까 무사 공평한 거 공정하게 남에게 그죠? 친소가 다 끊어져 버린 사람을 사하라고 그래요. 사 사념이래요. 우리는 좋은 사람 있으면 떡 두 개 주고 나쁜 사람 있으면 떡 있어도 없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아주 괴로우면 고수에 찌달려서 하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입장에 그런 게 없어요. 자타일시 성불도가 바로 사수예요. 이선천을 이정녀라고 하며 정생 희락지라고 한다. 소강천과 무량강천과 강엄천에 있다. 비록 심사의 미시하는 흔들림이 벗어나서 대화재는 면할 수 있을지라도 아직 희락의 생각이 있으므로 대수재는 면할 수 없다. 성질내는 것은 한참 공부하다고 하면 성질내는 것은 깔아앉는 게 대화재는 깔아앉아져요. 그러나 여전히 속에서 뭐는 남아있어요? 탐심은 남아있어요. 탐심치 할 때 탐심은 물과 같고 진심은 불과 같거든. 진심을 내면 얼굴이 벌게 달아올라 열받아가지고 오직 하면 열 많이 봐도 위에 뚝뿅 열린다. 그러잖아요. 스팀 받는다 뚝뿅 열린다 열받는다 하는 게 진심이잖아요. 대화재라고 하고 물은 어떠냐면 밑으로 써메가지고 음습하게 밑으로 침무수에 들어있잖아요. 뽈뽈뽈 피해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오고 밤에 컴컴할 때 들어오는 물과 같은 걸 그래가지고 음식에 욕심이 딱 생겨지면 침에다가 입에다 물이 막 고이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애정이 생기면 눈에다 눈물이 뚝뚝뚝 떨어진다니까 남녀지간에도 그렇고 또 재물에다가 이게 여보자 누가 재물에 욕심이 떨어지지요? 재욕이 많으면 중이 얼굴이 번들번들한 거야. 허허해가지고 몸에 몸에 광채가 난다거든. 좀 그렇지? 다행히 좋으셔가지고 괜찮다. 몸에 윤기가 나는 거는 재물에 재욕이 있는 사람들이요. 내 얘기 아니고 능력에 자세하게 써놨다니까 그게 애욕이 지나치면 또 이렇게 밑에 하반신에 또 물이 생긴다. 음식에는 어디에? 여기.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뭘 뜻한다? 탐심을 뜻한다. 임재력에도 나와요. 고집이 센 사람은 딴 거 같아. 딴 거 같아. 딱 굳어가지고. 요지부도. 지수, 하풍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속에 머리가 삿대고 요리조리 허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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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은 무슨 기운? 바람 기운이에요. 그런 풍기가 많아. 바람을 잘 타는 놈인지 물을 잘 타는 놈인지 불을 잘 타는 놈인지 땅을 잘 타는 놈인지 이게 환하게 경전 속에 다 나와있어. 경전만 읽어도 내 체면 때문에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마이 알아. 찍어 보듯이 그냥 알아. 나중에 좀 하면 한 1년 반쯤 하면 다 찍어봐줘요. 신기해. 그렇다고 겁먹지는 말고.